기상캐스터 배혜지 조합은 최근 철거와 이주 등의 업무를 대행할 업체를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입찰 결과를 보니 최저가를 제시한 곳 대신 훨씬 비싼 값을 부른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곳을 뽑는 게 유리할 텐데 조합은 업체에게 줄 돈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금액을 가장 잘 맞춘 업체를 고르는 비상식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금액은 조합만 하는 비공개 정보인데 선정된 업체들이 써낸 가격은 조합이 정해둔 것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울산 MBC는 조합이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주려고 가격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했는데 조합은 보도 직후 이미 업체 선정까지 끝난 입찰 공고를 갑자기 취소시키고 조합원들에게 공개했던 입찰 자료도 전부 지워버렸습니다. 일부 조합원들과 지역 주민들은 조합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울산 MBC는 조합장 이모 씨에게 갑자기 모든 자료를 없애버린 이유를 물어봤는데 이 씨는 동네가 시끄러워서 그랬다. 조합원들의 의심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그랬다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만 내놓은 뒤 더 이상의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